지난달 난방비 고지서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갑자기 훌쩍 올라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경기도가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시설 등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지역 아동센터. 실내에서도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한 채 공부합니다. 이 센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바닥에 전기 패널을 깔아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용한 전기요금은 23만 5천 원. 재작년과 비교하면 5만 5천 원이 올랐습니다. 가스 대신 전기를 쓴 덕에 그나마 큰 타격은 피했는데 가스를 사용하는 인근 센터의 경우는 20만 원이나 더 나올 정도입니다. 프로그램비가 줄어들겠죠. 난방비가 올라가면 그건 꼭 내야 되는 공공요금이니까 결국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 돈들이 다시 거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한바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경로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 11월 10만 2천 원을 불과하던 난방비가 12월엔 19만 8천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른 난방비에 놀란 어르신들은 아껴쓰기에 나섰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경유도가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유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1, 2월 동안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돈의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는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난방비 지급은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노숙인, 경로당의 시군 관련 부서를 통해 43만 5,500분의 도민과 6,255개의 한파 쉼터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2월 초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돈은 긴급복지위기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를 통해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유주TV 최창순입니다. 경유주TV mo Jonah